매주 토요일 오후 1시, 버스를 타고 도심을 돌며 힐링할 수 있는 힐링투어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 푸른 숲과 역사, 문화를 만나는 여행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부산에는 부산 전체를 돌아보는 시티투어버스가 있습니다. 그와 다르게 힐링투어버스는 부산진구가 운영하는 도심관광버스입니다. 부산시민공원, 송상영광장, 어린이대공원을 비롯해서 천년고찰인 서남사와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국립부산구학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운의 길을 듬뿍 받을 수 있는 부산정주항공원에도 가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힐링투어버스를 타고 우리 전문 해설사와 함께 우리 부산진구에서 많은 것을 보시고 또 즐기시고 힐링하시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프로그램 예약은 우리 부산진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